오늘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사랑에 빠진 순간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 걱정,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진다면 혹시 잘못된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요? 친구들과 만나면 남자친구 험담만 늘어놓는 나. 혹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은 아닐까? 데이트가 즐겁기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행복하다면? 이 관계, 정말 나에게 좋은 걸까? 잘못된 관계의 신호, 지속적인 불행감, 건강한 관계는 행복 호르몬 뿜뿜. 하지만 불행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만 가득. 과도한 스트레스, 연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건 위험 신호,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드라마 속 사랑에 속지 마세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보인다고 바로 이별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할 기회일 수도 있죠. 잘못된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행복도 멀어진답니다. 낮은 자존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압박.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절대 노.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어려움이 있는 관계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 자기 인식 높이기. 명상. 자기 성찰. 감정 일기 등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장에 집중하기. 취미활동. 자기 개발 등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사랑에 빠져있다고 느끼시나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